네. 이번에 풀어볼 유형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. 우리 산술평균, 기하평균. 가끔씩 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산술평균이 뭐냐? 기하평균이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. 거기부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.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2 더하기 4를 2로 나눈 거 있죠. 두 숫자의 어떤 평균을 우리가 구할 때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있어요? 그게 산술평균이에요.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. 그게 기하평균이다.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나오면 두 개를 그냥 더해서 2로 나눈 우리가 평소에 하는 평균이 산술평균이고요.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을 기하평균이라 그럽니다.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항상 대소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산술기하,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해요. 즉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중에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즉 항상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요. 따라서 우리는 간단하게 증명함으로써 항상 얘가 성립하니까 이것을 이제 이용하겠다라는 거죠. 그럼 다시 앞으로 가면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죠. 얘가 항상 루트 a,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. 얘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?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? 루트가 있어요. 제곱해서 빼볼게요. 그럼 제곱해서 빼면 왼쪽은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. 마이너스에 제곱해서 빼면 a, b가 되겠죠. 그럼 얘를 통분해서요. 여기가 4가 되겠고 4가 돼서 얘는 결국에는 4분의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자 여기 2ab랑 마이너스 4ab 만나니까 마이너스 ab가 돼요. 마이너스 2ab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가 완전 제곱이 되면서 a-b의 제곱이 되니 얘는 a랑 b랑 같은 경우만 0이고 나머지는 항상 부호가 0보다 크겠다.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아 얘가 항상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. 그럼 얘를 어디서 활용하냐면 딱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을 해요. 첫 번째는 a 더하기 b의 값이 주어졌을 때 ab의 최대 값을 구할 때 쓴다. 무슨 얘기냐?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도 지금 대수 비교가 변하지 않으니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은 ab가 돼서 결국에는 이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b의 무슨 값이 되겠다? 최대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. 즉 얘를 이거의 최대 값으로 구하거나 또는 a 곱하기 b의 값이 주어진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. 뭐예요? 이번에 여기다가 2를 이쪽에 곱하면 a 더하기 b는 항상 e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e루트 ab가 이번에는 이 것의 무슨 값이 된다? 최소가 된다. 즉 더한 거에 최소를 구하거나 곱한 거에 최대를 구할 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더한 거에 최소 곱한 거에 최대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자.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 이제 문제 2018년 구월학병 나형 6번이고요. 양수 x에 대하여 더하기에 뭘 구하라? 최소값을 구하라 한다. 음 더한 거에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죠.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얘가 a고 b라 그러면 결국엔 더한 것을 e루트 a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.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9는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. 두 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한 거. 따라서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9는 최소값이 얼마다? 6이다.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나릇의 봄의 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fiscalmain 7일 aguphone 1月 11 JACK 8절 2 4 4 6 7